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분 전도 아니고 10년 전에 떠난 버스를 향해 손을 열심히 흔드는 좀 더 원초적인 표현을 해보자면 죽은 자식 랄브만지는 이미 끝났는데 아무 바락해도 소용없는 그런 할준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옛날에 아빠한테 이혼을 당한 우리 엄마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재결합을 노렸지만 아빠는 이미 재혼을 했다고 결국 충격에 쓰러진 우리 엄마 어쩌면 좋을까요? 원지 아빠 재혼 때문에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지금 이 순간 저희 아빠 재혼 때문에 엄마가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하는 중인데요 이런 엄마한테 그래도 제가 자식이니까 뭔가를 해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기에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뭐든 조언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일단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아주 예전이죠 20살 때부터 즉 대학생이 될 때부터 학교 다니는 이유 그리고 그 이후로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쭉 다른 지방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약 10년 정도 전에 이혼을 하셨죠 사실 당시에도 이미 수년째 따로 살고 있던 때라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르겠으나 두 분 성격 차이가 심한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전에 저랑 다 같이 살 때도 종종 아빠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특히 진짜 이혼을 할 그때 당시엔 아빠가 엄청나게 강력한 이혼 요구를 했었나 봐요 뭐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너희 아빠가 자꾸 이혼하잔다 이러면서 엄마가 막 울면서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든지 바람을 피웠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두 분 결혼 생활에 있어 아빠는 아무래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느낌 알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두 분은 이혼을 했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3년 정도 전에 저희 아빠는 어떤 좋은 여성분을 만나서 그렇게 재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몰랐죠 말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저도 말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저야 자식이니까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왕래를 쭉 해왔지만 굳이 엄마한테 아빠의 재혼 사실을 알리게 되면 아무리 이혼을 했다지만 한때 부부였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냥 엄마 성격도 그렇고 평생 몰라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왔었어요 참고로 이 두 분은 이혼을 하고 난 뒤 당신들 자식들 즉 저랑 제 형제 자식 일 외에는 따로 교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 통화를 했고 바로 여기서 어떤 부담을 느낀 아빠가 당신 스스로 이 사람아 나 재혼했어 연락하지마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부분에서 좀 이상한 건 이 두 사람의 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먼저 통화를 했던 그 상황부터 서로의 주장이 다른데요 먼저 저희 엄마의 경우 이렇습니다 나는 그때 그냥 딱 한 번 전화해 본 거다 연말이고 하니까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안보 전화 한 번 해 본 거다 근데 그때 너 아빠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느꼈던 게 이거예요 사실 이제 곧 제가 또 결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나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혼을 했고 싫어도 결혼식장에서 한 번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핑계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나 너무 싫더라고 솔직히 근데 일부러 엄마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거나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빠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한 번은 뭐가 한 번이요? 내가 옛날에 전화 한 번 받아주니까 며칠마다 계속 전화 오지게 해야 되고 예전에 섭섭했던 이야기 거지 같은 이야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말이다 너희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말을 차 안 들으니까 맨날 연락해가지고 징징대고 그러는데 아빠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 그래서 얘기했다 내 마누라 새로 생겼다고 하지 말라고 여하튼 지금 보니까 너희 엄마 우울증이나 갱량기 같은 거 걸린 것 같은데 그 자식이 너희들이 좀 자주 전화하고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해라 어? 이러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미 이혼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빠 재혼 때문에 제가 전화할 때마다 엄마 엉엉 울고 이혼 후 옛날부터 종종하던 자악도 이제 훨씬 더 심해졌어요 나는 남자한테 절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년이다 여자는 그렇게 해야 사랑을 받는데 나는 네가 아빠한테 그러지를 못했다 등등등 그러면서 본인은 허물을 켰다 이런 표현도 되게 자주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제 생각에 엄마는 아빠와 재결합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절대 이럴 수는 없다며 제 앞에서 쓰러지기까지 했으니까요 본인은 물론 그런 게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엄마가 자꾸 이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자식인 제가 아니 아무리 내가 자식이라도 그렇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고 챙겨줘야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어떤 원망감도 생기고요 아니 그 이전에 적어도 이혼을 한 지금이 옛날에 아빠랑 살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였었어요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와중에 또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저는 이런 엄마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는 건지 이유를 모르게 했습니다 아빠 재혼했다는 소식 듣기 전에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결혼생활 중에 항상 아빠랑 싸우고 뭘 하나하려 해도 늘 분위기가 안 좋고 거지같고 시궁창이고 그랬거든요 집안이 자식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두 분 따로따로 사니까 적어도 싸우는 꼬라지 볼 일도 없고 아니 싸웠다는 소식도 들을 일도 없고 그래서 엄마 아빠와 따로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었어요 아빠 재혼 소식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뭐 안 했다고 여하튼 그래요 저도 어린애가 아니고 성인이잖아 어쨌든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해드리긴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일단 엄마가 심리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센터 예약을 잡고 비용 부담을 할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이거 말고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죠 댓글 1번 남편은 본인과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사는데 쓴이 엄마만 혼자니까 속이 뒤틀려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근데 쓴이 어머니가 하는 행동들 누가 봐도 좀 아니에요 아니 이미 10년 전에 헤어진 관계인데 왜 이제 와서 저러는 거야 1년도 아니고 성별 관계 없이 자존심 때문에 이혼해버리면 딱 저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본인은 이혼할 마음이 전혀 하나도 없었는데 뭐 감히 네가 내가 그런다고 굽힐 줄 알아 이런 객기로 이혼해버리고 근데 상대는 자기를 안 잡고 잘 살면 후회하는 사람 많더라고 끝까지 진심을 다해 붙잡지도 못할 거면서 왜 뒤에 와가지고 후회를 하는 건지 2번 쓴이 엄마 적어도 나이 60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나이에 아직도 저러고 있다고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답니까? 해준 게 뭘 해줘요 네가 그냥 냅둬요 냅두고 쓴이 인생이나 열심히 사세요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보는 인생 사는 거고 자식인 쓴이는 자기 인생을 위해 사는 거지 이거 엄마한테 말려들잖아요 그럼 쓴이 본인 인생까지 똑같이 힘들어져요 정신줄 잘 잡으세요 3번 뭐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도 잘 알겠구만 싸움의 원인도 엄마고 이혼 사유도 엄마였네 그러니까 지금 아쉬워가지고 재결합하려 발악을 하는 거지 뭐 근데 이미 10년이나 더 지났고 자녀들도 다 큰 성인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저러는 건 조금 질려요 늙어서 일을 하기 싫고 전남편 호구 잡으려다가 망한 건데 어이구 쓴이 엄마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해요 댓글 엄마가 딸내미 결혼 앞두고 사둔 보기 민망하다며 재결합 합시다 이러면 당연히 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미 다른 여자랑 재혼했다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지 그래요 일단 상담을 받게 해드리세요 엄마도 홀로서게 해야 될 거 아니야 2번 맞습니다 쓴이 어머니 상담 받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쓴이는 좀 멀리 떨어지세요 거리를 두라고 4번 이거 쓴이 아버지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는 것 같은데 뭘까 기분 탓인가 5번 아니 이혼을 하고 저렇게 후회를 할 것 같으면 이혼하기 전에 잘 해보지 왜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라고 자식들 붙어있는 거 빼면 그냥 남이잖아 6번 아빠가 아무래도 쓴이 엄마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을 거고 거기에 완전히 질린 쓴이 아빠는 참고 참고 또 참다가 자식들 다 키우고 바로 탈출해버린 거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쓰레기통이 없어져가지고 우울증이 온 거고 7번 남편을 자기 짜증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그게 안되니까 쓴이를 쓰레기통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 쓴이 이거요 내 장담하는데 절대 답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엄마가 딸자식한테 저런 말을 합니까 뭐? 사랑받지 못했다고 미친 8번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해결 못해줍니다 아마 쓴이 아빠도 저런 아내 때문에 결혼생활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감정 쓰레기통 만들어버리는 건데 자아성찰 안하고 역지사지 없이 그냥 오직 지 혼자만 힘들 줄 아는 이런 사람은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저러고 살아요 못 고칩니다 나도 그래서 우리 엄마랑 완전히 거리두고 안 받아줬어요 자식인데 너무하다고요? 아니 엄마만 힘드냐고 나도 힘들다고 나는 뭐 사람 아닌가? 누구에게나 다 자기 몫의 힘듦이나 괴로움이 있는 거고 애도 아닌 성인이면 그거 다 스스로 안고 살아가야지 자식 힘들어하는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것도 모자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짐까지 나한테 지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한테 뭐 어쩌라고 나도 미치겠는데 어쩌라고 솔직히 나를 다해준 엄마라도 이거 너무 한심하고 싫어서 나는 절대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늘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9번 자악하는 거 이거 진짜 사람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 저혈압 환자도 이거 좀 시달리잖아요 나중에 혈압약 먹습니다 고혈압약 10번 제 전남편도 자기 전남편도 당연히 혼자인 줄 알았더니 재혼을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충격을 먹은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자식이 쓰니까 해줄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너무 받아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냅둬요 9번 끝이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물론 재혼을 하고 싶은데 이미 했다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고 뒤집어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 잘되는 건 못 보는 사람들 그냥 재혼이 하고 재결합을 하고 싶다를 떠나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잘 쳐먹고 잘 산다고 이 꼴을 못 견디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른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